이제 배그 해봤고 했잖아 다같이 할 수 있는 게 3명 중에서 나눠서 말고 가 잡을 수 있는 뭐 자신 있는 걸까? 나는 좀 약간 카트에 좀 자신 있어 카트? 카트하면 또 젖어 제가 랩이 제일 높걸려? 아 나는 진짜 카트 못하는데 내가 딱 봤을 때 상일이 형이 제일 높걸려 그냥 가자 상일이 형은 다 못해 카트하러 가자? 왜 다 못해? 카트는 다 못해 내가 오빠 잘 뽑았다 카특한 배그 카트랑 내가 어디가 있는데 저를 такие 쟈을 EA한테 좋아, 따라 넘었어, 따라 넘었어! 먹어라! 나이스! 오케이, 굿! 응? 응? 야, 나 들어왔다! 나 들어왔다! 만주 실패! 아, 진짜! 와, 진짜 신기하다! 와, 진짜 신기하다! 먹어라! 이거다 먹어라! 야, 진짜 팔이 너무한 거 아니냐? 어, 뭐야? 어, 뭐야? 야, 진짜 못한다! 뭐야? 야, 목소리로 하지 마! 어, 이거 어떡해! 어, 잠시만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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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시만! 하하하하! 내가 밀쳤다, 이 자식아! 이 자식이 어디서 형님이 가는 앞길을 막아! 그럼, 잠시만! 야, 엄마! 2등이죠? 맞죠! 3등 3등 3등! 아! 여기! 여기! 여기서 이것을 violations! 어이구 귀여웠어 오케이 굿! 아 떴어! 유연소 길도 봤어? 유연소 길도 봤어? 잘했는데 아카로 있어 어 뭐 뭐 뭐 뭐 뭐 뭐 유연소 길도 봤어 유연소 길도 봤어 나 5등력 속 아아 상의로 이르면 1등이야? 누가? 악마 누구야? 솔직히 악마 누구야 자석으로 넘겨야 돼 뭐야 이거 아우 어 친구들이 보이지 않아? 장세빙이다 보인다 장세빙이다!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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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잘한다 야 야 이렇게 아이템으로 탱라이 가지고 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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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박색이 좀 해 준 거 같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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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정... 가정이야 저 그림체 오랜만에 본다 저 그림체 다 잘한다 설명은 패스 인정 강아지 작업 작업 공기 한 건 마침내 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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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다 게임한다 야 맞춰라 예 감사합니다. 기공장 기공장 게스트 스피드전 1등 아니세요? 1등, 2등, 3등? 4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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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꼴등 누구지? 아이템전 2등 아이템전 5판 중에 4판을 1등 했는데 지금 스피드전 꼴등 3판 이겨놓고 지금 한 번 더 해? 한 번 더 해? 한 번 더 해? 다음에 태훈이 오면 또 한 번 그때는 3대3 팀전으로 2대3 팀전으로 3대3 팀전으로 태훈이 오면 그때 한 번 제대로 하고 오늘은 이만 돌아갑시다 재밌었다